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니에요 누나? 엄마 사랑해요 집에다 너 혼자 울었다? 왜 울었는지 알아? 오늘은 유튜브에서 울었고, 왜 울었는지 알아? 오늘은 유튜브에서 울었고, 오늘은 유튜브에서 울었고, 유튜브에서 울었고, 유튜브에서 울었고, 나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고마워을 만들고, 엄마가, 엄마가, 어떤 일을 할까? 이건 우리의 고마워. 처음 왔어요. 나는 우리의 고마워. 너무 큰일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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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る? 見る? 何か韓国の魚ってでっかくない? 関係ない 春麦のために今からななちゃんと一緒にちょっとね 料理を作って今日はみんなで手巻き寿司をね ちょっとなに乗っちゃってくれる? 卵じゃんわらって卵 キュウリと 手巻き寿司って韓国の人もするもんなの? 手巻き寿司って日本じゃない? 日本だけどさ、手巻き寿司ってするのかなって キンパってない? キンパってなっちゃうんか でもさ、いくらとか買おうとしたのになんでいくらもないしさ 日本と違うね 甘いでもないしさ 魚の種類なんでやっぱりさ、日本よりは少ないって感じから 失敗 料理は愛だ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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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ねぇパパ ラナちゃんが作ってくれました 今日はね、シオモニエのちょっとプレゼントも用意していて タダ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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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ダ erste タダ sorgen タダーン タダ Steuer タダ också タ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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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 Так タ タ タ タ タ ガールズグループのこのアシキアアイテムとしてテレビとかでもかなり取り上げられてるプリオン なんかミョンドンのあのオリーブヤングでも売ってるこれ あーこれは? そうでこの飛行機乗りながらも使えるから日本人の人もそこで買って飛行機で使うことも可能 これね韓国で2年で1000億ウォンも売り上げた 韓国女性ナンバーワンの話題のアイテムだからしおもにもかなり気に入ってくれると思う で今日はすごいんだよこれすごいんだよなんちゃんも聞いてなんと動画の最後にもプレゼント企画があるので それはプレゼントいたします 誇張だったらもだいとしなきゃだからね ん は הקアイテムで出て場すぎて 可愛 Blend 누나 이뻐더러잖아. 아이고 예뻐라. 태현이 이거 해주세요. 태현이. 애들한테 보여줘. 으아! 아 어디요? 할머니 어디요? 아이고. 아이고. 어휘. 할머니 있다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할머니 있다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냥 넣고 싶은 거 더해요. 이것도? 맞아 맞아. 이거 넣어도 되고. 김밥 따듯이 나네? 라진아. 유튜브 안녕하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한다. 아이고. 야 진짜.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먹고 싶은 거 넣어가지고. 그건 아는데. 그거 가로인지 새로인지 모르겠어. 짜자키맛. 우와. 나나 너무 못 보게 했어. 먹을 수 있어? 맛있다. 맛있다? 제가 할머니가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좀 저기 하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항상. 이거 나왔다. 이거. 안 자요. 항상. 할머니랑 준비했을 때 냈잖아. 나만 먹으면 타요. 할머니는 타요. 나만 먹으면 타요 달래. 할머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 해. 그 다음에 하나만. 이거 제발 잘 나왔어. 나나가 다 했어? 할머니 위해서 만들었어? 우와. 진짜 항상. 응. 나는. 나중에 나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히 봐줘야지. 또. 열심히 하는. 또 사니까 엄마가 또 열심히. 좋아 주는 데까지는 좋아지. 응.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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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타요. 좋아할 수 있어? 옛날에? 할머니 없었어. 없었어? 응.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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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준이가 할머니랑 잘 울까. 아. 울지도 않고. 너무 잘 울어. 울면 엄마가 못 봐줘. 너무 힘들어. 엄마가 힘들고 저도 힘들어. 안 울어. 잠도 잘자고. 진짜 신기해. 응. 뭐 울어. 안 울어. 그런데 할머니랑 있으면 안 울어. 나도 엄마가 봐주는 데까지 봐줄 거니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응. 방주부터 시작할 거에요. 응. 열심히 해야 돼. 어차피 하려고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나나를 더 많이 사랑해. 알지? 처음에. 할머니. 이제 나나 우리 집에 왔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저기 뭐야. 막. 집에 가서 혼자 울었다. 왜 울었는지 알아? 너무. 처음에는 이제. 너무 그냥. 그냥. 이제 마음으로. 너무.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눈물 나려고. 갑자기. 나나 생각하고. 근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 얼마나 할머니가. 나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아주 마음에 흥미태고. 좋았는지 알아? 항상. 응.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동작은. 일정에서. 아무것도. 이제 너무 신날되는 것 같아. 누나. 누나 미안해. 그러자. 그러자. 누나 미안해. 미안해. 얘기해줘라. 전. 누나야.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미안해. 그러자. 누나. 누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anish지. 할머니의 선물 누나 여기에 말해야 하잖아 할머니의 선물 마사지 너무 세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3단계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맞으라니? 아이고 할머니 고강하네 오 됐어요? 보여지는데? 괜찮아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해 여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엄마 아기인데? 그래? 오 시원하다 어떻게 해준 줄 알아? 아묵 맞아요 맞아요 온열도 되네? 따뜻하게 네 온열도 있는데? 온열도 있고 3단계까지 3단계까지 봐요? 너무 세게요 근데 할머니는 참을만해 아하하하 나는 아프다 그랬는데 피로가 싹쓸일 것 같아 이게 사람은 하체가 이게 저기에는 되는 거 이게 그러면 저거 되는 거야? 충전기야? 충전식으로? 충전시키는 거 충전하고 120분? 한 번 충전하면 120분? 120분? 길어도 좋네 길어도 좋네 왜냐면 가지고 어디 가서도 여행이나 여행 가서도 좋겠다 어때? 항상 라나의 다리를 어떤 착한 아이가 양념 gonna해 의사의 고맙다 고마워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아기 할머니 항상 나준이 나준이도 돌봐주고 저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같이 여행도 가요 사랑해요 고마워 나나야 할머니 나나 할머니 너무너무 사랑해 모르새기 잘 못해 마마랑 대체 마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이런거 좋아해 스킨십하는거 좋아해 고마워 이거 할머니 쓰라고? 그냥 갈 수 없지 그러면 아니 괜찮아 나나야 나준아 할머니 갈게요 이거 하고 할머니랑 나준이랑 많이 놀자 마나랑 네 할머니만 보면 다 오자마자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나들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뭐야 얼굴이란다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할머니를 선물해 주셔서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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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lepsy 筋肉を包み込むようにしっかりと歯圧のマッサージが特徴で結構私は痛い感じで痛みを結構感じるほどに強力で3段階普通にやってたハルモニーなんでって感じなんだけど。痛いよね結構ね。それぐらい強力だからすごいちゃんとコリをほぐしてくれてエアポンプの容量も2.6Lにアップグレードしていて3段階のマッサージ強度と3段階のマッサージモードと 3段階の温圧モード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好みに合わせてねこうやって自分でカスタマイズできてかなりリラックスしたリラックスタイムを送るのにはぴったりな製品なので あーちゃん寝ちゃってる本当に。これまで8回のリニューアルを経てグレードアップしていって進化していってるプリオなんです。世界的な試験機関からもちゃんと認められた安全な品質で そして今回はね概要欄にある楽天のサイトからね割引価格で購入できますのでね あ、あ、ちょっと待ってね。プレゼントでもらっても嬉しいから まあ誕生日プレゼントとか両親へのプレゼントっていうのにもすごくおすすめできて そして今回なんと視聴者様へのねイベントをしてもら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コメントにこのプリオのマッサージ機を使ってみたい理由っていうのを書いてもらうと 抽選でね5名様にプリオからこのプリオの製品をねプレゼントいたします 超太っ腹。本当に太っ腹。今回のねイベントに参加される方は あのコメント欄への記入とあと概要欄にあるGoogleフォームの入力をして どちらの入力もね宜しくお願いします。韓国の方にも日本の方にもね当たるチャンスがあるので このプリオの製品をねゲットしてみてほしいと思います なんちゃんどう?最高? イベントの期間8月の11日から8月の18日までの1週間なので 8月の19日からプリオからね直接連絡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 そこで当選が5名様わかると思いますので たくさんコメント書いて応募してください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